자 마라케씨 찾았죠? 자 한 번 연습 한 번 해보세요 한 번씩 한 번 해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하시는게 더 잘 돼요 오 오늘 잘하시네요 오 저는 이건 고치장이에요 고치장 어려워 고치장 어려워 고치장 어려워 고치장 어려워 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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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를 찍어달라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나는 옛날에는 많이 이거 잘하시네 어머님 잘하시네요 어머님 잘하시네 나물리 네 개 3개 하나. 아니 아니. 맞지. 맞지. 3개 하나.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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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연습하세요. 아 이거 안 될 건데.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룰을 정하세요. 1단부터 2단까지 선생님들끼리 룰을 정하세요. 오. 됐잖아. 목적 집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아. 우리 엄마님들 여기. 둘이 씨 대결을 해보세요. 대결. 여자 공기. 여자 공기. 자. 1분만 더 연습하시고. 1분만 더 연습하세요. 언니 연습해요. 이렇게. 꺽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꺽기가 제일 중요하죠. 점수 날려면. 맞아. 꺽기 아니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남자 공기. 이건 여자 공기. 이건 남자 공기. 난 남자야. 우쌰.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두 분씩 이렇게 룰을 정하세요. 난 숙어져야 돼. 손이 커지니까. 숙어져야 돼. 둘이 두 분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분씩 대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잘한다. 우리 엄마 잘하셔야 돼. 우리 엄마 잘하셔야 돼. 우리 엄마 잘하셔야 돼. 우리 엄마 잘하셔야 돼. 오늘 가시면 안 오신데. 엄마 노래하고 가셔야 돼. 내 노래 못한다니까. 언니. 시작 말이야. 언니는 진천이 진정이 아닌 것 같은데. 부산. 부산. 부산에서 어떻게 진천까지 시집 오셨어? 아니야. 진천사다. 인천에서 몸이 안 좋아서 왔어요. 수영 왔어요. 그랬구나. 아, 그럴까. 우린 남편 공개하자. 접수라고. 어, 그렇게. 그렇게. 아이고, 아이고. 다섯 개 다섯 개. 네. 아쉽게 다섯 개. 아쉽게 다섯 개. 네. 죽는 게. 아, 오래돼서. 진짜. 진짜. 오래간만 하신다. 네네. 곱하기. 곱하기. 이거 만지지지 않고. 응. 아, 그게 곱하기기? 네. 여자분기로. 이렇게. 이거는 만지고. 아, 만져서 해놓는거야? 아니, 만지고 안 만지고. 안 만지지지, 안 만져야지. 힘들어요, 안 만져. 자, 지금부터 연준을 진단하시고 주목해주세요. 자, 두 분씩 이렇게 룰을 정하고 연습하셨죠? 네. 가장 먼저 30점 내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두 분 중에서. 네. 두 분 중에 30점을 먼저 꺾기 해가지고 30점을 먼저 내는 신분이 하단 걸 틀리면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한번 30점 가위바위보해서 숱도 정하시고 그러면 언니가 그렇게 옛날에 그렇지 그렇지 가위바위보 보! 보! 30점 내시는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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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잘한다 오 정모님 오오 고추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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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고추장 제일 쉬워 안울었어 안울었어 나한테 같이 달래는게? 3점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 커버 갖다줘요 빨리빨리 이거 안돼 안잡혀 잘하신다 다들 오오 5점 오케이 곤란한데 옳지 10점 그냥 30점까지 가겄다 네 진짜 응 30점까지 가겄다 잘하는데 어이구 어이구 coat найрач 아예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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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